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2월 14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영국 해군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과연 우리나라 해군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 도대체 내부적으로 국내에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대형 제국의 해군에 대한 위상에 대해서 아직도 어떤 어떻게 보면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비교해서 또 우리가 항모를 지금 생각하고 준비 중인데 끝으로 제가 거의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영국 기술이 좀 들어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해군함지와 특히 잠수함 부분에 있어서 몇몇 분야에서 영국 기술을 들여왔고 또 한국마음 건조에 있어서 그런 기색이 있을 때 영국에 강력하게 어필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영국하고 어떤 기술적인 교류가 있지 않을까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국의 진 연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구축함 건도 한번 다뤘지만 완벽하지 않다 배 만드는 기술이 우리보다 못하다 이런 점에서 국내 업체에서 영국 업체를 상대하시는 분들은 이미 뭐 다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잘 가려서 필요한 부분만 정해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부분을 일괄적으로 맡기는 이런 거는 좀 모험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과거에도 뭐 육상무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명을 해서 그렇지만 이번에 해군 부분까지도 그렇다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이제 영국 해군에서 발생한 일들을 봄에 있어서 한번 볼게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자 이거는 이제 파이낸시 타임즈에서 나온 뉴스인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바이든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 입장이라기보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후에 전 유럽을 진공할 것이다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게 있고 우리 한반도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북풍, 러풍 이런 걸 하고 있는 셈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래서 소련이 붕괴되고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최고 최대 규모의 유럽연합해상작전을 지금 하려고 해요 3월달에 그게 작전 이름이 노르딕 리스판스라는 겁니다 노르딕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노르웨이 해변 북해 부분에서 하려고 해요 거기가 이제 러시아 해군의 주요 교통로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유럽 나라들 중에서 해군이 아마 미국은 참여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사 내용을 봤을 때 항공모함을 모르겠습니다 40여 척의 함정이 참여한다는데 영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럽에 있어서는 나토에 있어서는 미국의 대행자 입장이니까 영국의 항공모함이 그 진두지휘하는 이런 구조를 가졌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그 역할을 하게 됐는데 마지막 날 출항하기로 한 그날 전날 문제가 생겨서 영국이 두 척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스 오브 웨일즈라는 두 번째 함정 이건 2019년에 이제 배치가 됐고 전력화가 됐고 엘리자베스 함 같은 경우는 2017년이에요 1번 함 2번 함 이런데 이 2번 함으로 갑자기 대체가 됐다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데 2번 함조차 날짜를 못 맞췄다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침착근들 그래서 영국 해군이 체민이 완전히 구겨졌다 가서 대장 노릇을 하려고 했는데 1번 함이 미끌하니까 괜찮아 우리는 2번 함이 있잖아 2번 함 나가 했더니 2번 함도 문제가 생겨서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사는 아예 못 나가지는 않고 뒤늦게나마 나갔다 뭐 배가 까라앉지 않을 정도라고 하면 문제가 있더라도 나가야 되겠죠 그 내막은 누구도 몰라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1,2주간의 여러가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사례예요 자 이건 2월 4일 보도인데 2월 4일 날 아마 출항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함이 근데 못 가게 돼서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대신 가게 됐다 예 그런데 프린스 오브 웨일즈를 내보내려고 그랬더니 그게 또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월 5일이나 2월 6일에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못 나가고 아예 참가도 못하나? 여러가지 이제 눈총을 받았겠죠 그랬다가 며칠 늦게나마 나갔다 이런 기사예요 즉 두 항공모함이 동시에 문제가 있었다 그 전부터 알려진 문제도 아니고 출항하자라고 했더니 알았어 해놓고 문제가 있나? 없다 그런데 출항 전날 문제가 발생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프린스 오브 웨일즈 너는 괜찮지? 괜찮아 보여요 그럼 나가자 나가려고 해도 또 문제가 발생됐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두 가지 다 합니다 기술적 문제하고 두 번째는 군기가 전비태세가 안 돼 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네 슬픈 이야기죠 영국 입장에서 봐서는 뭐 영국을 일부러 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해군이 이런 모습을 뿐이다 소말리아 해적을 대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순식과 구축함 1번함 자네가 가게요 이번에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출항 전날 문제가 생겨서 못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일단 약속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2번함 나가 2번함 알겠습니다 문제 있나? 없습니다 딱 나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문제가 발생, 발견됐다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해군에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죠 당연히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공표를 해놓고 그걸 약속을 하지 못한다 나토 전체에 대장노설을 하라고 찍어줬는데 그 역할을 옳게 수행 못한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 해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기술적인 문제 배에 오류가 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지속된 걸로 보이거든요 두 번째 군기가 빠졌다 대충대충 하고 있다 전쟁을 전제로 하지 않는 폼을 잡는 항공호함일 수 있다 이런 데서 기술 이전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딱 필요한 기술만 딱 찍어서 선택적으로 제공받아야 된다 협력을 하더라도 얘들한테 뭘 많이 막해서는 안 되겠다 신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그림 속에 있는 게 프린스 오브 웨일즈입니다 2019년 퀸 엘리자베스는 2017년 신형 항모예요 뭐 17년 19년이니까 지금 몇 년 안 됐잖아요 6만 5천 톤급이고 뭐 애들은 7만 톤이라고 야기도 해요 여기에는 스키점프 때식으로 돼 있는데 숨을 이것도 예상 문제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자기 사출 방식으로 개량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돈이 부족했다는 것이고 다른 영국이 영국의 국방 프로젝트가 그렇다시피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계속 올라간다 그게 일반화되어 있다 미국의 흉내를 그대로 나타내다 흉내를 내고 있다 미국은 덩치가 크니까 그래도 밀고 간다 영국은 그만큼의 재정예건이 안 된다 그럼 척수를 결국 줄인다 부담을 엄청나게 준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F-35B니까 F-35C 리즈 중에서 제일 비싼 걸 샀죠 이건 미국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F-35 이야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더디지는 않겠고 24기에서 36기 정도를 배치할 수 있다 제가 봐서 우리가 생각하는 항모도 2등급은 되지 않겠느냐 6,7만 통급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여기 보면 그러면 왜 엘리자베스 항모가 갑자기 못 나가자 이 문제를 미리 알린 것도 아니고 출항 전날 다르게 말해서 일하려고 시동을 걸었더니 프로펠러 샤프트 프로펠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그러면 뭐겠습니까 엔진에서 나오는 출력 그게 뭐 그게 모터든지 아니면 엔진이든지 간에 거기서 나오는 출력을 쭉 빼서 엔진룸에서부터 배의 선 밑까지 빼서 출력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두 개가 일반적으로 그게 커플링이다 자 이게 한 샤프트가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가운데 한 번 이어졌다 각도가 다르거나 했어요 가운데 기어가 하나 들어가서 각도가 좀 꺾여서 나가는 방식으로 돼 있다 그런데 거기가 문제가 생겼다 기어에 제가 그렇게 이해가 돼요 우현 프로펠러 샤프트 커플링에 문제가 생겼다 이걸 왜 몰랐을까요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태까지 훈련을 계속 했는데도 발견이 안 됐다 그런데 이날 갑자기 발령이 됐다 그런데 프린스 오브 웨이즈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거든요 이건 설계상의 괴담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아예 오랫동안 너무 정박해 있었다 그리고 뭐 유지 관리에 거의 신경을 안 썼다 그러다 갑자기 오랜만에 시동을 걸었더니 문제가 뚝 발생했다 끊어졌다 끊어졌다는 이야기가 마찬가지예요 샤프트가 뚝 부러졌다는 거예요 출력을 못 견뎌내고 엔진의 출력을 영어 요번에 보면 이제 이게 영어에서 나오는 표현이 있죠 뭐 보가 앞에 선수 우리야말로 이물 이쪽 배 뒷부분이 선미 영어는 스턴이고 또 우리 전통말로 하면 고물이죠 우리는 좌현 우현 하는데 애견국 사람도 이렇게 표현하네요 포트라고 해요 왼쪽을 정박하는 쪽 왼쪽 오른쪽이 스타보드 라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여기 기사에 스타보드 쪽 프로펠러가 망가졌다는 거거든요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 개 자 저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절대 부러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자동차의 변속기가 부러져 나간다는 것 여러분 트럭 뒤에 보시면 후륜구동 에 보면 이렇게 쭉 앞에 엔진에서 뒤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그 가운데 한번 꺾어요 거기에 기어가 들어가서 동력을 뒤로 연결하잖아요 그 부분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가장 사고가 나도 부러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배에서 항구에서 출발하는데 갑자기 최고 출력을 냈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설계 부분의 의심을 문제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 프린스 오브 웨일즈 두 번째 배에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보면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고장 사례는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2020년에 즉 진수하고 즉 배치되고 나서 1년 후에 침수가 두 분이 나왔어요 두 번째 침수는 규모가 커서 엔진룸이 다 잠겼대요 물이 샜다는 거예요 침수가 다른 말로 하면 뭐 비가 많이 와서 바닷물이 넘친 게 아니에요 이게 침수는 배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3일이나 수리를 했대요 이러면 1년에 절반 이상을 수리한 거예요 그 다음 2022년에는 이번에 엘리자베스 3과 비슷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프로펠러 샤프트가 절단 됐대요 그 절단이 됐으면 어디가 됐겠습니까 그 쇠 기둥 쇠 파이프가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 게 부러졌겠습니까 엘리자베스 3처럼 커플링 하는 부분 기어로 맞물리는 부분 첫 번째 샤프트 두 번째 샤프트 연결되는 게 망가졌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설계상의 문제다 그때 어떻게 핑계를 댔느냐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병사들이 거기에 윤활유를 쳐야 되는데 당연히 윤활유를 쳐야 되겠죠 어떻게 뭐 변속기 개념이니까 거기에 윤활유를 안 쳐서 윤활유를 부족해서 부러졌다 이거는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분에도 여분에는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언론 보도하고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출발하기로 한다고 출발을 못 하니까 영국 해군 내에서 얼마나 당혹했을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해군 관계자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마 아실 거라고 봅니다 초 비상상태죠 나라의 체민이 뭉개지는 순간인데 기름의 누유가 발견됐다 이것도 샤프트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윤활유가 들어간다는 거였잖아요 당연히 들어가겠죠 샤프트 그게 고장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겠죠 이게 영국 해군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만약 우리나라가 이런데 어디 림팩 훈련 어디 훈련에서 만약 우리가 대장 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게 참여하기로 했던 배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추락날 아이고 못 가겠습니다 그래 야 너 이 도서히 어떻게 관리를 한 거야 두 번째 배로 대처해 어쨌거나 너는 뒤에 좀 따져보기로 하고 두 번째 배를 지정하는데 두 번째 배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발칵 뒤집어질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안을 보면 그림 속에 있는 배가 HMS의 지문들하고 최신 대어링급 구축함 여섯 척 있는 것 중에 한 척이에요 이 배가 다이아몬드 구축함을 대체한다 즉 같은 급에 있는 다른 함정이고 지금 홍해에 나가 있는 배예요 이 배가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후티에 피격을 당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영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이게 영국 본토로 돌아갔어요 귀환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술적 문제다 테크니컬 프라블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체를 한 거예요 이 자리를 HMS의 지문들과 메꾼다 지금 해외 언론에서는 얘가 피격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기증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이 배가 반공함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내용을 다룬 적도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이 없다 후티에 공격을 못한다 그래서 왜 반공함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 있는 레이더도 100% 평면직 레이더도 아니고 뒤에 있는 레이더도 뺑뺑뺑 돌아야 되는 레이더다 이런 레이더를 가지고 제가 이때 이 영상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레이더를 가지고는 총속미사일이나 상대방이 포화공격을 한다 즉 많은 수의 미사일을 쏜다 하면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왜냐면 상시로 보고 있지는 못하니까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의 구초감도 세측정도 나가 있고 셋 다 이지스 구초감 위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로켓 공격도 받고 지금 대한미사일 탄도탄 형식의 대한미사일 이런 공격을 받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들은 괜찮은데 이 영국의 최신 구초감은 못 견뎌냈다 자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뭔고 하니 여태까지 유럽제 영국제 대공방어전투체계 레이더 더하기 전투체계 미국 체계 이런 거를 동시에 양옆에 두고 비교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이 그런 기회가 아니냐 그래서 세계 시장에 실제 내용이 어떤지 간에 실전에서 투입해서 비교가 된 거예요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하고 영국의 이 시스템하고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영국에도 지금 그 전투체계 영국제 전투체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그들의 대공미사일 시스템 이 세 개가 축을 이뤄서 자기가한테 날라오는 로켓탄이든 그게 대한미사일이든 탄도탄이든 막아내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우위를 정하지 못했다 열등했다 미군 구축함은 미사일을 맞지 않는데 영국에 특별히 많이 쐈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는 맞았다 이거 엄청난 체면 손상이에요 이 배 한 체에 1조 7천억이에요 우리가 만든 세종대왕 것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비싸요 우리는 1조 정도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사람은 그들의 레이더 체계 그리고 전투체계 그리고 대공미사일 이게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과 다 달라요 여태까지는 그걸 검증해 볼 수가 없었잖아요 이번에 검증이 된 거예요 물론 영국의 구축함이 미국의 구축함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을 수 있어요 더 많은 미사일이 날라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바깥에서 보건대는 그렇지 않죠 똑같은 상황에서 비교가 된 거예요 미국 구축함들은 멀쩡한데 후티가 얼마나 고급미사일을 쏘기로 했겠습니까? 피격을 당했다 게다가 그거에 대해서 피격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 귀환한다 그리고 이렇게 1조 7천이나 되는 함정이 다목적함이 아니고 대공 반공함이기 때문에 크루즈 미사일이 아예 없다 크루즈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전투체계도 안 된다 크루즈 미사일을 갖다 넣는다고 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레이더와 전투체계가 그거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엄청난 수모라고 봐야 되겠죠 자 또 하나 세 번째 이야기는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게 최근에 후티한테 피격을 당한 영국 선적에 모겐스톤이라는 화물선이에요 이게 피격을 당했어요 영국은 지금 정신이 없었잖아요 다이아몬드함이 피격을 당해서 영국으로 귀환을 시키고 급거 부랴부랴 두 번째 함이 리치몬드함을 부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나토 훈련에 가서 대장노설을 하기로 했던 엘리자베스함이 문제가 생겨서 두 번째 함정인 프린스 오브 웨일즈를 보내려고 했던 그게 또 문제가 생겨서 100% 해결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급거 다시 보내는 지금 영국 해군의 지휘부는 지금 완전히 뭐라고 할까 호텍지에 불난 것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공백이 좀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구축함 내책 가지고 그때 상선을 다 보호를 하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홍해를 항해를 시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는 와중에 영국 쪽에서 영국 쪽이 영국 군함이 영국 상선을 보호하고 미국 군함이 미국 상선을 보호하고 이 정도 업무분쟁은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영국 선적이 이렇게 픽을 당했어요 지금 그림 속에 보시는 게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거는 공백 때문에 그랬는지 이 사람들이 이 배의 선적을 거짓말을 합니다 왜 지금 보시면 사이트에 가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이 배가 어디 가고 있는지 선적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아요 출발 항구가 어디고 목격체 항구가 어디인지 다 알고 즉 후티가 이 정보를 보고 공격할 대상을 고르는 거예요 모든 배를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리덱티드라는 채널에서 이것을 보여준 것이 이겁니다 이 배는 분명히 영국 배인데 이것을 중국 배로 신분을 세탁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후티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 배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 사이트에서 보면 이게 중국 배로 되어 있어요 왜? 중국 배하고 러시아 배는 공격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공격을 받음으로 해서 거꾸로 이게 영국 배 이미 밝혀져서 언론에 거의 보도 안 됐습니다 영국 해군이 다시 한번 체배를 손상시킨 거예요 그럼 다른 배도 이렇게 하고 있느냐 질문이 일단 그거예요 그러면 더 부끄러운 일이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이아몬드함이 피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 홍해에서 지금 영국 해군이 없어요 그 배 한 척이거든요 구축함 그래서 리치몬드함이 급하게 갔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며칠 동안 공백이 생겼을 거예요 그 공백 기간 동안만 이렇게 변장을 한 것인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보면 제가 영국 이야기를 하는 게 영국이 우리가 한국말을 한다고 그랬더니 재빨리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잠수함에서 협력 설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항모를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게 되는 이야기 잠깐 드려 볼게요 21년 2월 22일 이전 정부 때죠 그런데 결정을 해요 133성의 방사위에서 2033년까지 제가 봐서는 경항공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거는 약간 페인트 모션인 것 같고 실제 전력에 도움이 되는 것을 갖추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가 지금 계획 중인 함정 7만 톤, 8만 톤 그 껍은 최선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셔요 그냥 나 힘 있어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어떤 국방 전리 구축 방향을 봤을 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내실로는 강력한 한방 그게 딱 국내에서는 적당한 거예요 심장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건드리면 끝내준다 건드리면 최악을 상병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 개발러 추진 이게 윤석열 연령부 들어와서 미끄러졌다가 제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과연 몇 책을 생각하고 있느냐 최소한 두 책이라고 봅니다 내지는 세 책 그래야지 실제 작전 투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훈련 수리 이런 것까지 하면 최소 세 책 정도는 돼야지 한 책이 항상 작전 투입되기 상태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연령부 들어와서 2022년 6월 29일이니까 월달에 윤석열이 취임을 했죠 F-35 추가 도입 건물살 저기 아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는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는 대로 돈을 주는 거니까 저거는 계속 많이 다뤘으니까 더 이상 다르지도 않겠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4조 원 정도였고 그 대응이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항모 근한 비용이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걸 왜냐 국방 예산을 무조건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용체가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신무기 갖추는 부분에서 새로운 걸 하게 되면 뭔가를 빼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안 하려고 했던 40대면 충분하다 F-35가 완성되지 않은 기체다 그럼 이번에 추가 도입을 결정했고 4조 원어치 추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몇 년에 그쳐서 그럼 똑같은 거예요 항모랑 항모를 빼겠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항모까지 같이 하려면 국방 예산이 4조 원이 몇 년간에 그쳐서 더 투입이 돼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모든 부처가 돈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항모 대신에 북대응 등에 방점을 두겠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항모를 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안에도 반응이 됐죠 이건 8월에 나온 이야기 좀 전에 6월이었죠 한국경 삼축체계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거체제를 하면서 5조를 편성하면서 경항모를 제외하고 저기에 그게 F-35가 저기 올라탔다는 거예요 원래 F-35는 뭘로 올라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후화된 F-5를 F-4 팬텀 그게 사고가 몇분 났었죠 그걸 대체하는 사업으로 물고 들어온 거예요 그건 F-50에는 충분하죠 팬텀기하고 F-5보다 후식 성능이 좋죠 그걸로 석 물꼬를 타고 들어와서 삼축체계로 옮겨갔어요 그렇지만 돈은 계속 물고 가는 거예요 경항모 제외했다 예산안까지 그렇게 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드라마틱하게 바뀌느냐 이게 8월 30일이죠 보십시오 이거는 9월 달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합참모장이 KF21 함재기형 개발 검토를 시사했다 아니 항무도 없는데 KF21 함재기형을 개발하느냐 그 우수 때문에 KF21이 시험 개발 단계에 불과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강력한 압박을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내부적으로 긁고 넘어가려면 천재죠 KF21도 개발이 안 됐는데 KF21 함재기형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업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합참모장이 즉 윤정부의 6월 달에 내린 의견 8월 달에 내린 의견을 중요한 항목 물 건너갔다는 것을 싹 뒤집어 없는 발언이에요 그러면서 KF21 항모형을 개발한다는 것은 경항모도 아니고 수직이착륙기도 아니고 중형항모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인정한 셈이에요 간접적으로 자기들이 지난 두 달간 했던 말을 싹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이게 왜 생겼을까 미국과의 약속이 있었다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전 정부에서 너희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진략의 산축을 담당해 다오 알았다 내가 할게 그러니까 우리 해군 군사를 키우는 거 그리고 육군은 이미 튼튼해 군사를 키우는 거 우리 힘으로 할 거니까 거기에 딴지 가지 마라 그리고 기술적 도움을 줘 우리 필요한 걸 강력하게 그때 미국 정부에서는 OK를 한 것이고 윤정부 와서 그것을 걷어 치우려고 했더니 미국에서 강력히 압박을 넣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문재인과 했던 빅딜에 대해서 기본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정전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죠 정전선언을 통해서 남부 교류가 되게 되면 우리가 분사적으로 미국의 편에 서줄게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줄게 미국은 너희 다 힘들잖아 트럼프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걸 결국 관찰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속도 제대로 진행은 되지 않지만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정전선언 카드는 지금 강력히 살아 있어요 푸틴이 지금 도망간 평양을 방문하게 되는 것도 그것과 상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되게 드라마틱한 부분입니다 그거의 한 단면을 우리가 한국 마음을 엎으려고 했다가 부득이하게 다시 시작하는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거죠 이거 예전에 G7 이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G7 회의 이것도 영국에서 했고 영국이 의장국이었을 거예요 이것도 존슨 총리죠 인사를 치면 딱 하니까 존슨 총리가 딱 그런 말이 이거예요 영국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기대합니다 학무 기술 사가라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존슨이 밥콕을 위시한 영국 방산업체의 영업사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는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수함 분야 거기 아마 잠수함에 의뢰 발사관 신형이나 내지는 우리 수직 발사관 안창호급에 들어가는 그런데 기술이 관여된 것으로 지금 일단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그 정도는 알려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말을 악수하자마자 이 말을 했다는 거 그래서 기존에 끈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들어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쭉 내용을 보셨겠지만 배에 만드는 기술은 우리가 훨씬 낫다 우리가 탁 필요한 기술만 딱 집어서 파트너십을 맺어야 된다 아마 우리 업계에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면은 말 나온 김에 들려보면은 이게 21년 10월 19일이거든요 지금 이게 뒤에 날짜도 나와 있어요 이게 왼쪽이 그 당시 카이 사장 오른쪽이 현대중공업 사장이 현대중공업에서 지금 이제 모델을 내고 있잖아요 한국형 항모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 한국형 경항공모함 기본 설계 사업 협력을 위한 MOU 이건 윤석열 정부가 들여서기 6개월 전이잖아요 아니 한국형 경항공모함 기본 설계 를 하는데 왜 현대중공업이 카이랑 MOU를 맺습니까 경항공모함을 할 거면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많은 국방 전문 기자들이 F-35B 를 살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자 현대중공업은 배는 많이 만들었지만 비행기는 모른다 이게 합당한 추정이에요 그래서 배 만들었는데 카이 사장이 가서 MOU를 사인한 겁니다 이때부터 결정돼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정권이 받겠다고 갈아 엎었다는 게 그러면서 미국 무기를 사주는 쪽으로 갔잖아요 F-35 그 다음에 F-15 업그레이드 하는 거 고비용으로 주저주저 하던 부분 신경전하고 있던 부분을 덥석 물어준 거 그리고 아파첼리 추가로 구입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게 전부 다 합하면 15조 원 1년식으로 넘어가는 돈이에요 그게 예 그러면서 항공모함이 미국을 없애버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웬걸 미국이 와서는 항공모함을 하기로 한 거니까 해야 돼 예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다 살아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랜 준비를 해오고 여러 가지 설계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뭐 기본 설계도 거의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되게 웃기는 동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항공모함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북 작전에 항공모함이 중요한 항공모함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거든요 그런 차원이에요 근데 미국이 이걸 지지하고 밀어붙인 이유는 뭐냐 한국이 대항해군이 되면서 미국 좀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 한국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 정부에서 향후 미국도 제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왜냐 우리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까지 됐으니까 일본이 아닌 우리를 선택을 했다 우리가 제각조로 나섰다 일본한테 기회는 주지 않는다 미국이 그래서 아베가 죽을돈 살돈 한 거지요 당연히 일본을 선택해야 되는데 한국을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지렛대로 삼은 것은 북한의 비핵화로 같이 간다 한반도 비핵화로 그리고 우리는 예상했다 향후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중국은 어떤 벽을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판단이 깔렸던 겁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우리 해상교속도를 우리 힘으로 지킨다 한반도의 안전을 그래서 그때 한반도의 방위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방위가 아니고 이전에 우리가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하겠고 또 예전에 영국의 참 미미한 육군 군사력에 더불어서 해군도 장난 아니다 어슬픈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항공모함을 예상대로 가지게 된다면 지금도 이미 군사 강국이에요 그리고 항공모함이 계속 잘 간다는 것은 미국이 이전 정부와 했던 어떤 합의 약속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한국을 군사적인 한 축으로 생각한다 그런 부분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면 북한과 미국 간의 화해의 예지는 남아 있는 것이고 남한의 핵무장은 미국이 계속 못하게 막을 것이고 덧붙여서 푸틴과의 우크라이나전의 화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북한과의 고리가 더 중요해졌다 의미가 더 부쳐져 있다 무게감이 훨씬 커졌다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을 항공모함 끈을 보더라도 우리가 위로 짐작할 수 있다 이번 봄이 되면 모르겠습니다 금리도 마덱스를 하는 건지는 매년 행사인지 2년 마다 한 번째 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번에 마덱스 행사를 한다면 거기서 새로운 개선된 항공모함 구상 항공모함 모델이 나온다 좀 더 진진된 게 그리고 어떤 기본 설계가 마무리됐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미국의 입장도 거꾸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이 언제 실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정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